심쿵 슬퍼 하지만! 언제나 나나 내게 항상 빛이 늦은 끝에 내 손을 잡아줘 이제 다음! 지금 다가와 길대 지금 다가와 길대 언제나 힘을 내줄게 은진이 이상형이 어떻게 되요? 두 명 중에 이상형 성규 선배님? 성격적인 거 딸이네 일단 두 분은 다 굉장히 매력적인데 니가 그렇게 말하면 내가 무채되는데 성규 좋아서 힘든다 아이가 야 의지는 성규를 좋아하세요 성규 가만히 있어 형 성규 되게 가만히 있어 갑자기 남자됐는데 남자됐어 되게 멋있는 남자됐어 갑자기 오빠가 고민해볼게 오빠가 고민해볼게 예 우와 지금 멘트 어떻게 해야 돼 정말라야 드리브를 하나 보내야 돼 아니 지금 다 보내야 돼요 상대 와 정매 아니다 지금 왜 이렇게 세 아 정말 지금 나빠 소리 상대했다니까요 아 뭐야 뭐야 이거 아 아 보고싶어요 아 미래디 왜이래 아 미래디 유미야 너는 어떤 스타일이 이상인가요? 유재석 아 재석이형 스타일? 너무 멋있어요 진짜로 가장 좋은 면 재석이형이 진짜로 그냥 화면 그대로세요 난 화면이랑 좀 많이 틀려? 아까도 말했듯이 근데 지금 많이 친해지만 그래 친해지만 한두 끝도 없어 그리고 남자가 약간 시크한 맛도 있어야지 너무 막 이러면은 그치? 매력 없대니까 근데 재석오빠는 그 시크한 면도 뭔가 좀 있어 그치? 이길 수가 없어 유재석 자 시작 추워서 오늘 성냥을 죄송해요 아 이거 이거 말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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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딱 빨리 도와줘 너무해 야 정말 야 나은이하고 몸이 이쁘네 응 어 아 설명을 진짜 못 header 이거 설명을 진짜 못 해 설명을 지금장님이 목소리야. 목소리야. 목소리 예뻐. 누구야. 누구야. 잠깐만. 봄이야 봄이? 봄이야 봄이? 봄이 금발됐어. 정말 정말 아이돌 TV 걸그란 목소리. 오빠를 해도. 오 아냐 아냐. 먼저 여왕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 둘이 만나잖아 그럼 알아서 해라 범위야 그냥. 모자 벗어 모자 벗어. 제일 잘하는 스타일이네. 야 소희야 뭐가 믿는다. 좋아 좋아. 어 빠르다. 어 빠르다. 어 빠르다. 야 그렇지. 야 그렇지. 범위야 범위야. 범위야 범위야. 범위야. 야 범위야. 범위야 여기 여기. 범위야. 야 범위야 알아. 잘한다. 잘한다. 소희 왔어. 태권 소녀 태권 소녀. 태권 소녀. 태권 소녀. 태권 소녀. 태권 소녀. 돼지마 돼지마! 돼지마 돼지마! 10개! 10개! 내가 또 해야 되나 봐! 야! 첫 번째 문제입니다! 깨가 많네 깨가 많아 자! 와 서진이 형 이게 안 눌었어 둘 다 진짜야! 둘 다 진짜야! 태권도 해 태권도! 태권도 해 태권도! 태권도 해 태권도! 어? 야 머리 뻗었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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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무 머리 떼어! 잠깐만! 고객님 손 좀 씻고 와라 이거 뭐야 시커메! 고객님 손 좀 씻고 와라 이거 뭐야 시커메! 고객님 손이 왜 시커메! 야! 이 손LIE는 시커메! 야 이 손 Fuji는 거 같은데 봄야 손ジ similarly 삼 거야 보avi야 태권도 해 그냥! 아주 참버려! 아cemos pipes 해 해! 보미야 할 수 있어! 한 번씩 때리자고! 한 번씩 때리자고! 한 번씩 thunderous Triga! 와... 오케이! 한 번씩ания´make!! decisive! 라라 이거 말하고stars? 라라 그래도 갈게요! 자, 몸이 먼저 맞춰. 몸이 먼저 맞춰. 자, 몸이. 몸이 먼저 맞춰. 몸이 먼저 맞춰. 몸이 잘한다. 야, 얘 발짝이 잘하네. 바람이 날리는 것도 괜찮아. 멋있어. 바람이 약간 살짝. 저거. 보미야, 어때요? 잘생겼어요. 잘생겼어? 보미랑 잘 됐으면 좋겠네. 같이 놀러다니고. 그러면 흰색 팀 대 검은색 팀 게임하자. 그래. 커플 게임이니까. 같이 볼게. 같이 볼게. 혼자 보게 해. 혼자 보게 해. 너무 많잖아. 내가 그거야? 마지막 장애. 누구나 agua.. 뭘 atravies지 마자. 에이피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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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저 나은 씨가 아시겠지만 우리 싸이의 뉴 페이스 거기에 또 뮤즈로 나왔어요 기가 막히지 우리 저 나은 씨가 뉴 페이스 한 번 보여주세요 이거 한 번 보여줘야지 무표정하게 무표정하게 자 앞으로 나오죠 알았어 나온다 나왔다 이야 例えば tej 잘한다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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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기로 mel 어 잘했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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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력적이야 잘한다 어 뻥뻥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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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빙! 야 졌다 됐어 됐어 어허! 됐어 됐어 어허! 나와 나와 나와! 무사히 가죄야! 하영 씨가 우리 얼마 전에 저녁으로 먹으려고 거기 갔다 왔다면서요? 저 혼자 갔다 왔어요 혼자 갔다 왔다고? 혼자 갔다 왔다고? 혼자 갔다 왔다고? 제가 얘기했죠 짝꿍이 되기 전까지는 그런 악수 승희 씨 그냥 반칙이야 이건 진짜 너무 비밀해 악수였는데 이게 죽밥을 맞이 나 지금 주먹으로 얼굴 맞았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라 괜혈미가 혼자 무서울텐데 너무 아니 근데 VJ님이랑 같이 가셨잖아요 그냥 카메라 들고 혼자 들어갔다 왔거든요 아니 근데 소리 안 질렀어요? 질렀는데 어차피 사람이라 생각하고 별로 안 무서웠어요 우와 대박이다 감대하네 아니 우리도 사람인 건 알았지만 본인은 몇 분 만에 나온 거예요? 한 30분 정도 정도 빨리 나왔네 너무 저러니까 약간 재수없다 그쪽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나와나 조심해 네? 네 왜요? 여긴 저기 업체에서 나오신 거예요 오세요 그러니까 커플 느낌 진짜 안 난다 나와나 씨도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우리가 이러면 오빠 그러지 마세요 편안하게 하세요 근데 아 편안하게 하세요 원래 이때는 알거든 다 받아들여요 하나 둘 둘 해서 원 투 이렇게 투 그렇지 오케이 그거요 됐어요 오케이 됐어요 완전히 끝났어 왜 했잖아 숫자 나오면 끝이야 들어가세요 들어가요 잘했어요 다시 이거는 어디 있는 거야 파이닛 보인다 파이닛 보인다 파이닛 보인다 자, 자, 자. 우리가 이거 뭐고, 야 이거 아니다. 봉지 않는 건 안 돼요. 봉지 않는 건 안 돼요. 봉지 없는 건 안 돼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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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의자다 우리. 나 아까 그 장면을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세찬이가 우리 나은이 아낀다고 펀치칠 때 반지 좀 빼고 하시라고. 그러니까 제가 아, 고맙습니다 하더니 반지가 팔찌 빼더니 세찬이한테 이렇게. 네. 세찬이한테 이렇게. 반지에다 빼셔야 돼요. 반지에다 빼셔야 돼요. 이쪽 팔, 이쪽 팔에 팔찌. 다 빼줘요. 방금이 안 됐어. 주문에 넣어놨어. 나은이한테 몰입한 거지 지금. 그랬다가 내가 훔쳐갈까 봐 중간에 얘기하다가 나한테 저 반지. 다 봐 이제. 의심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냥 돌려줘서 나은이. 나은이는, 나은이는 삶짐승류야. 삶짐승류. 삶짐승? 다람쥐, 다람쥐. 다람쥐. 나은이는 다람쥐 밟았네. 꽃사슴. 약간 톱, 꽃사슴. 약간 토끼나. 꽃사슴. 대가 안 돼지.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아니 아니. 아니야. 주인아, 주인아, 주인아. 주인아. 우와! 뭐야? 날 것 같기도 해. 빡빡, 빡빡. 땡, 빡빡, 빡빡. 다 나왔나! 이제 진짜 원조. 우리 손나은 씨 한번 주자. 아 진짜 너무 춤이 깔끔해요. 나왔나 씨 알죠? 음악! 음악! 손나 파이팅! 시작! 의사! 단호사! 정답! 포인트만 딱 그리네. 포인트만 딱 그리네. 야구 선수! 농구 선수! 진짜 잘 그린다. 선생님! 좋아요! 그만! 몇 점입니까? 손나은 씨가 쓴 금액. 5천 원. 천사다 천사! 이런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이 있네? 세상에 이런 일이. 양세찬 씨. 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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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은아. 오빠 남자를 잘 만나야 돼. 잘 만나야지. 남자를 믿으면 안 됐어요. 남자를 믿으면 안 됐어요. 나은아. 야 저거 버리는 카드구나 나은이는. 네? 나은이 버리는 카드야. 나은이는 절대 안 나갈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 자 재한 씨가 5분이고요. 5분 뒤에 몇 명이 뛰어난지 카운트해서 이기 팀 나눌게요. 나은이 야은이. 야 야 야 야 야. 이거 큰일 났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야. 야 나은아 팔 빼면 안 돼? 됐어. 됐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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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der ,대 Beginning. 제발zent gourmet suppl시켜チ development 첫 toutes Ethics, 마ák athe. 안 2 ст. 나 아직 다 나왔어. 아 광수여. 아! 박수여 야. 아! 너 붙여야 돼 autobi dass Shane won. 한 번 더 오른나리로 해서. 반기, 반기야. 반기, 반기. 반기, 반기, 반기야. 반기야.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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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가보세요 형. 아, 잠깐만. 와, 이게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야?! 어? 와, 왜? 어, 펜트를 대장 내시라고 했어. 아니, 형! 이거 누구 거예요 또 제 거예요 웬만한 거 다 제 거예요 오케이 좋았어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아 지금 뭐야 나 안 했는데 야 왜 이렇게 일어난 거야 아니 바지야 가만히 서는데 왜 벗겨주냐고 묵종이는 바로 아니 저는 바로 아니죠 근데 약간 좀 마음에 드는 이성한테 혹시 약간은 약간 좀 장난 많이 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냥 좀 쑥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해 그러면 네 생각밖으로 다 하지 뭐 네 생각밖으로 다 하지 뭐 약간 그러면 보미는 뭐라고 보낼 것 같아요 그냥 답장 안 하고요 아 정국이 형 너무 싫어요 형 너무 싫대 보미가 너무 싫대 그런 스타일 야 싫지 아 얘를 든 거야 얘를 야 싫지 싫대잖아 그러면 잠깐만 혹시 자라고 보냈더니 조국이가 네 생각 trenchvin자 그렇게는 안 해요 니 생각 빼고 다 하지 그러면 보미는 뭐라고 보낼 것 같아요 편에 답장 안 할 것 같아요 1심 1심 오오오오오오 박선컬 보미 할 수 있다고 드디어 본다. 짜장이랑 재반짜장 부탁드릴게요. 여기서 열어봤네. 언니 제발 여장 꺼주세요 제발. 저거 그들의 짜장 좋아한다. 대박 그들의 짜장이 좋아한다. 짜장이 누구였지? 오빠 잠깐만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진짜 오빠는 나 못 떼잖아. 오빠는 나 못 떼잖아. 오빠는 저 못 떼잖아. 나는 못 떼지. 나는 못 떼지. 오빠는 저 못 떼잖아. 오빠 한번 살려줘 진짜. 아 오빠 진짜 잠깐만요. 아 오빠 진짜 잠깐만요. 천하계신이요. 잠깐만. 천하계신이 섹시해. 어 뭐야. 천하계신이 섹시해. 어 뭐야. 어 나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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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분장 안 했어. 나은이야. 나은이 분장 안 했네. 너의 분장을 이렇게 안 한 거야. 우리 너무 과하잖아. 피라도 친하게 하고. 피라도 했으면 예뻤을 것 같은데. 이 정도만 해도. 우리 뭐야 우리가 너무 과해 지금. 우리 뭐하는 거야. 원래 할로윈 저렇게 하는 거야. 원래 할로윈 저렇게 하는 거야. 아니 나 잠깐만 나 오늘 가만 안 있어 나 진짜. 어 형. 왜. 지금 형네 어머니랑 똑같이. 너무 놀랬어. 아 진짜 죄송해요 어머니. 진짜 파국이다 오늘 진짜. 파워. 어 좋아. 음악 줬다. 아 지금 한다 이제 한다. 아 지금 한다 이제 한다. 아 지금 한다 이제 한다. 아 저거. 야 이제 귀신이 활동하나 보다. 아 오케이. 뭐야. 아 나은이가 이렇게 딱 이렇게 안 해줬다고. 여기 봐봐. 아 약간. 얘가 약간 춤에 허세가 있어 나은이가. 춤에 허세가 있어 나은이가. 건머신 들어 건머신 들어가지고. 건머신 들어가지고. 이게 춤이 딱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 연 맞추고 건머 뜬 것 같은데 약간. 아 나은이가 잘 추기는 하는데. 맞아. 건방대 스타일이. 아 진짜로. 문제 하나 잘못됐다. 왜인 줄 알아요? 소민이가 앞에 있었거든. 아 그래서 그랬나. 소민이 있어요? 소민이 있어요? 소민이. 이거 먼저 가는 사람은 유리한 거 아니에요? 맞아. 아 그럴 수가 없죠.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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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나 뽑아라. 아 여기 두 팀 했으니까 저쪽으로 갈게요. 아이씨. 아아. 아 뭐 한 거야. 꼬라지인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두 팀은. 예예예. 그렇죠? 네. 이거 누가 보자 꼬라지인데.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어? 아닙니다. 오케이. 어떻게 아쉬워. 오케이. 자 이제 일로 와야죠. 자 이제 일로 와야죠. 아까 둘 하고 둘 했으니까 일로 와야죠. 아니아니아니아니. 선생님 잠시만요 선생님. 아니아니아니. 선생님 잠시만요. 지금 얘기 좀. 형 어디가요? 형 어디가요? 아니아니. 아니아니. 토크는 좋은데 카메라 밖으로 벗어나지 마세요. 일부러 가는 거예요. 카메라 밖으로. 야. 나 찍어. 아니. 야. 나 찍어. 아니. 카메라 밖으로 벗어야 돼. 이거 왜. 갑니다. 준비. 시작. 준비. 아 치우래. 아크러가ns 어려워요. 아아. 어떡하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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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아아. 우와 아아 calm 쏟아. 으악 crossed THIS perseバrd mal ayy. 으악 하우 kullorem 우 딸아. 광수 오빠. 이게 뭐야. 광수 오빠. 그게 뭐야. 아, 어떻다, 어렵다 광수 오빠, 광수 오빠 광수, 그게 뭐야 광수 오빠! 광수 오빠! 광수, 그게 뭐야. 아! 정답! 아!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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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끼! 할 끼! 할 끼! 할 끼! 할 끼! 재석이 형! 우리 함께 했던 시간 에이! 에이! 떠나온다 떠나온다. 이러지 마 이러지 마요! 그러지 마요! 이러지 마요! 이러지 마요! 미팅! 와! 에이! 에이! 전화해! 아닌데! 바이바이! 빨리! 어허! 바이바이 바이바이 저도 궁금한다고 어떻게 됐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바이바이 바이바이 야 진짜! 저는 뭐 다 안 좋습니다. 진짜 오빠 너무 좋아. 고생 많이 했어요. 팩이에요! 하하 선배님 좋아하면 다시 데려올 거예요. 좋아하는 거 아니야? 나 너무 너무 좋아해. 좋아하면 이따 다시 데려올 거예요. 이따 다시 데려올 거예요. 아 초롱아 너 왜 그래? 아이고 꼬라지도 있네. 후진이 없더라니까 초롱이하고. 새로운 캐릭터야. 어디서 뭐하고 있었어. 에이핑크 한번. 저기 저기 기생충. 기생충? 기생충. 영화 영화. 기생충. 영화 영화 영화. 영화 기생충. 기생충. 남주야 양반다리 양반다리. 맞힌다. 한 번씩만 맞히면 이기는 거야. 두 바퀴요 두 바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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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실패하면 다시 1번부터. 야 근데 룰도 모르고 나간 거 좋아. 역시 좋아. 자 거꾸로 말해요. 거꾸로 말해요. 스캔들. 들켄스. 좋다. 스피드 삼행시 유재석. 유재석 재석아. 유재석 재석아. 이야 석진이보다 잘생겼어. 이야 석진이보다 잘생겼어. 이야 석진이보다 잘생겼어. 진짜 막한다. 빨강 노랑 파랑. 김치 바나나 꿀. 가자 가자 가자. 이광수 게임 파전 팟도는 전. 하나 둘. 하나 둘 셋. 아니 어디. 아니 어디. 야 쟤가. 아니 성공하고 싶으면 마음이 없네. 스피드 삼행시 김종국.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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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정말. 아아 아아 나 무서워 좀 못하겠어요. 아아. 아아 나 탱크 잡회 정말 진짜. 그때 해야 돼. 네. 나 갈 곳이 있어. 가자. 이광수. 이광수는 광기에 있는 수영 선수. 어 맞아. 광기에 있는 수영 선수. 스피드는 삼행시 손나은. 손나은은 나라에서. 손나은은 나라에서. 은박지. 은박지.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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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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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에 이제 같이 조용씨네 집에서. 네. 이렇게 뭐 다 우리 멤버들끼리 좀 있었잖아요. 그때 좀 뭐 멤버들끼리 한 얘기 좀 없습니까? 멤버들끼리요? 네. 세찬이 얘기라든지 뭐 종국 오빠 얘기. 녹화 끝나고 그냥 땡. 녹화 끝나고 그냥 땡. 이러는 얘기가 없었구나. 다르다. 나는 형. 나는 녹화 끝나고 바로 종국 같아요 형님. 너무 좋은데요 지금. 야 너무 좋아요. 초롱 얘기를 너무 하더라고. 근데 오빠가 나한이 좋아했잖아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 내가 나한이 왜 좋아해 갑자기. 저기 조미 씨하고 우리 또 초롱 씨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 신곡을 봐야 돼요. 와. 자 덤더럼 덤더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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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 쭉쭉 나가네.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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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멋있다. 자 1인다 1인. 오오오오. 곰이. 곰이. 눈썹 너무 올라갔어. 곰이. 너 너무 당겼어 지금. 너무 너무 당겼어 지금. 너 화난 줄 알았다. 지금 사극 같아. 자 지금 보시다시피. 좀 한번 거쳐 봐. 곰야 조금만 거쳐 봐. 곰야. 소리빵이랑. 너무 좋은가. 초롱. 초롱. 초롱이래 초롱. 네. 정상. 고뿔? 고뿔? 맞다. 가자. 손바닥이야. 손바닥이야. 눈을 맞춰. 뭐야. 뭐야. 뭐의 이름은? 뭐의 이름은? 성당. 조금 더 먹었지? 알았어. 죽여. 죽여. 너무 가까워요. 오케이. 정답. 정답. 뺑덩어미. 정답. 정답. 월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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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얘. 월메구나. 월메. 그래. 야, 자. 조롱아. 파이팅. 첨첨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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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멋있다. 잘한다. 잘한다. 야. 야. 야, 이형 빨리 오토바이 달려. 오토바이 달려. 잘한다. 야. 왜 끝났다. 야, 이형 빨리 오토바이 줘. 형, 오토바이 줘요, 오토바이. 보미야. 네. 여기 너무 붙인 거 아니니? 아, 살짝 가려야 돼요. 어? 가려야 돼요. 야, 이거 거의 무슨 뭐 스팀다림으로 달인 거야? 어떻게 머리가 이렇게 됐어. 남주현, 어떻게 지냈어? 저요? 솔로 앨범 나왔었어요. 아, 맞아. 아, 모르시잖아요. 아나, 아나. 봤지? 너 여기다가 이거, 이거 막 달고 이렇게 해서 막 혼자 하고 하는 거 내가 봤는데. 너 뭐 안 달았는데. 안 달았어? 야, 너 왜 이렇게 아는 척을 해. 남주현은 사실상 한 번 나오더니 안 나오더라고. 아, 그게 아니고 뭐. 아니요. 아, 이제 운동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 안 보이더라고. 와, 게스트로 나왔는데 헬스장 안 온다고 한다고 그러네. 그래? 아, 나는 근데 오히려 그런 친구들 더 인간적인 적이 느껴진다고. 열심히 할게, 우리가 안 보이는 친구들 있지. 안 보여, 안 보여. 인간적이지 않아요? 근데 룰이 뭐예요? 난 사실 룰 이해 못 했어. 나도. 그냥 밥 먹고 싶어. 얘들아. 근데 왜 맞춰요, 나이를? 어, 왜냐면. 우리는 룰이 왜 이렇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우리가 15만 약도 보내줘. 아. 얘랑만 날 좀 맞을게, 얘랑. 나는 날 건들지 않으면 나는 무조건 공정하라고. 아니, 처음 봐. 12시 까야가 무슨 말이에요? 왜냐면 55년이잖아. 12, 12, 12, 12.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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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내가 보니까 오늘 너네 쪽에 붙으면 큰일 나겠다. 일단 너네 가만히 있어. 지금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좀 그래. 게임을 해야 되네요? 그치, 그래서 이제. 말해도 돼. 그냥 너네가 좋은 마음으로. 아직도 계산하고 있는데, 보미가. 그러면 오빠 진짜 이기기 위해서 저한테 한 번만 깔끔하게 설명 한 번만 해주세요. 깔끔하게 설명 한 번만 해주세요. 진짜 모르겠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르더라. 오늘 하루 종일 여기저기 다니면서 먹고 벌칙받고 가면 돼. 내가 너네한테 어려운 부탁을 하는 게 아닌데. 이해를 못 한 것 같아. 아니, 오빠가 왜 그거를 깔끔하게 하는지. 봐봐, 봐봐. 아, 그 뭐지? 1, 2, 3, 4. 그러니까 똑같은 숫자로 나누면 안 된다. 맞아요. 그치? 뭐 2, 4, 8 뭐 하든지. 보미야, 너 지금 민망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진짜야? 이거 먹는 게임인 거죠? 먹기도 하고 나이도. 나이도 하고. 보미야, 보미야, 제발. 나, 나 망했다, 이거. 작기만 해야죠. 자, 준비. 아, 야, 야, 야. 선발물 안 되죠? 선발물, 선발물 안 되죠? 선발물, 선발물 안 되죠? 선발물 안 되죠? 선발물 안 되죠? 자전골등이야, 자전골등. 하다 보면 넘어가. 어허, 선발물 안 되죠? 그렇지, 됐어, 됐어. 그것까지 인정, 인정, 인정. 준비. 어, 잠깐.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에이, 에이. 야, 너무 아깝다. 아니야, 아니야. 이게 역차별이야. 잘하잖아. 해보자. 시. 언니가 잘하는 거야. 야, 이거 잘하는 거네. 아, 오케이. 솔직히 우리 어디 벤터에 줘야 돼. 아, 진짜로. 아이고, 다 탈락했어. 끝났다. 아이고, 이거 뭐. 아이고, 이거 뭐. 어, 잘하네. 됐다, 됐다. 오케이!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flows out of law. 자, 이제 웃긴 걸로 간다. 자, 이제 웃긴 걸로 간다. 어떻게 얘한테 이런 느낌. 아, 웃고있다. 어떻게 얘한테 이런 느낌. 오케이! 아, 웃고있다. 아휴. 아 얘 또 방향성을 잃었다. 봐, 못한다. 복 Aff fan. 야, 얘 얘 팔자를 왜 이렇게 그려. 진짜야 뭐야. 진짜야 아래위로 하면 어떡하냐. 야 너 아래위로 왜 하냐고. 맞아야지 맞아야지. 친구들 불러. Give me up give me attention baby. 좀만 가져도 괜찮아 baby. You're okay. 내 옆을 내 볼에. 오늘의 순간은 다시 없어. 기다려왔던. 할로윈이 느낌. 워 워 워 워 워 워 워 워 워. 태양이 질타 춤. 별들이 질타 춤. 뭐야 지금. 내가 넌 파티. I like that. 오늘이 능긴 아침 될 때까지. 딱 내려놓고 파티. I like that. 달이 지고 해 같을 때까지. 오늘만큼은 나 있는 다 해도 다 괜찮아. 쉴 틈 없이 또 달려왔으니까. 천천히 했어도 걱정 마 baby. I like that. 나보다 밝은 밤. 지금 누군가가 꺼졌잖아. 숨길 것 없이. 숨길 것 없이. 숨길 것 없이. 솔직한 이 느낌. 워 워 워 워 워 워 워. 이 느낌. 워 워 워 워 워. 태양은 바라라. 어차피 타지 타지 이빼운 바라라. 이빼운 바라라 베이비 어머니 원 Maßnahmenby 지금부터 neceswijал 절대 끝나지 않기를 바래 이 노래 ní 티 Kwong 컷 끝까지 끝나지 않기 끝까지 끝나지 않기 끝까지 끝나지 않기 오늘이 내일 아침 될 때까지 다 내려놓고 파티 I like that 날씨고 해 같을 때까지 즐긴 시간이 절대 끝나지 않기를 랄랄랄랄랄라 파티 절대 끝나지 않기를 파티 세대 랄랄랄랄랄라 워! SBS 이케